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시장에 대한 고민 상담을 좀 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증거, 징글징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주시장의 입문에서 이 징글징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증시가 좋을 때보다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또 안 좋은 장이 더 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징글징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징글징글이라는 단어가 몇백 번 정도는 나와야 증시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좀 있습니다만 그 징글징글이라는 단어 좀 아직은 좀 많이 쓰긴 썼습니다만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방송 첫머리에 앵커님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시장은 보통 지수가 이제 하반경직이 나오잖아요. 급락장세가 멈추고 하반경직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 그리고 스몰 갭 종목들, 이슈 테마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가 안 빠지면 그래도 견딜만하고 재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개별 종목 장세를 이끌어갈 만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도 시장에서 이탈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종목 장세마저도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없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징글징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니까 서로 위안을 주면서 여러분들 좀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오늘 장세는 역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습니다. 모처럼만의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약밥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지수 급락장세는 멈추고 소폭에 반등은 나오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들은 지금은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단 외국인들의 매물은 계속해서 이어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거의 바뀐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강하게 연기금 중심의 매수기가 들어왔는데 거기 뒤에 따라왔었던 일부 기관들이 오히려 또 차익 매물들을 내놓다 보니까 올라가는가 싶었던 종목들까지도 다시 밀리면서 종목장세가 흐름이 다소 꺾이는 이런 흐름들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세에 좀 답답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여전히 주도주도 없고요. 또 주도 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힘들고 답답한 것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기금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연기금 매수는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낸다라기보다는 지수의 하반경직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매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기금 매수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타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연기금 매수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하반경직 정도는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종목장세 정도 스몰개입 종목 중심의 개별적인 종목장세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신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이 테마별 순환매라고 했지만 힘 있는 순환이라기보다는 조금 힘 없는 배턴 터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 단기 매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짧은 호흡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짧은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증시는 정말 한국 증시는 저평가됐고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처럼 지수의 하반경직이 전개될 때는 그런 종목들은 그래도 계단식 상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견뎌볼 만합니다만 지금 증권시장은 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을만하면 꺾이고 먹을만하면 꺾이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아예 장기적인 투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 연말이라든가 후년까지 보고 장기 투자에 나서는 전략 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끊어치는 초단타도 대응하겠습니다만 초단태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단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1박 2일 내지는 2, 3일 정도의 짧은 수익을 목표로 3%에서 한 10% 정도의 짧은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 정도는 해볼 만한 장세가 아닌가 그런 매매를 대응을 해야 그나마 좀 편안하게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지수는 바닥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 상승은 어렵다는 거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수가 바닥권인데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봐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내년 증시 전반적으로 왔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황 전망과 경제 전망 자체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만 증시가 이미 다 반응됐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영향,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오히려 내년에는 이러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1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이렛법이라든가 칩수법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내년 증시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짧은 단기 대응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가점에서 우리가 아예 장기적인 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수 있겠고요. 현재 이슈 테마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이기 때문에 이슈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와 더불어서 짧게 끊어지는 그런 단기 매매에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비교적 강한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반등세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자체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제의 반등세가 여타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날지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협상이 잘 되고 전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뿐만 아니라 한국 중심 전반에 걸쳐서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의 어떤 이슈 중심의 매매에 더불어서 짧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1봉 차트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급락 장세를 멈추고 소폭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2,400선, 2,500선 선에서 지금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하락세는 분명히 멈췄습니다만 반등이 안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요. 언급드렸듯이 지금 해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하락의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올라갈 만한 그런 원매턴들이 없다 보니까 다문간 장세는 이렇게 지루한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증시가 너무나 부진한 장세가 전개되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좀 하나씩 좀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나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증시의 흐름이 그 나라의 경제의 흐름을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경제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 대책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대응 전략을 이어가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살려고 하는 좋은 주식을 발굴해놓고 중장기적인 반등을 대비하는 이런 전략은 계속해서 펼쳐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지수의 흐름 보더라도 당분간은 장세가 박스권 장세, 혼지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수익을 모아가 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HD 현대 건설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나 재건주들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남광통원이라든가 범양권형이라든가 일부 산부통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작은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나 재건사들이 뛰어든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아주 작은 스몰개 종목 중심에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태에서 반등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나마 우크라나 재건주 중에 등진한 대형주가 바로 HD 현대건설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우크라나 재건사업 자체도 굉장히 큰 호재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호재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진화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잔파동을 보지 말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는 관점을 보시기 바라고 우크라나, 러우 전쟁 자체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될지 알겠습니다만 결국에 전쟁은 끝날 겁니다. 전쟁은 결국에 끝날 거고요.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은 좀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물량을 잡아놓고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면 정말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전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 반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감기에 적감해서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과 더불어서 데모라든가 일부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우크라나 재건제가 관심들은 계속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 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반등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동반해서 밀렸죠. 오늘 일부 조선주들을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쉬어갈 때 내지는 눌림이 나올 때 접근 전략을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오션도 오늘 주가 다시 한 번 밀렸습니다. 오늘 4.5% 비교적 많이 밀렸고요. 직전 거점 3만 5천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3만 5천 원 선을 지지선으로 약간의 횡보내지는 기간주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전반적인 시장도 좀 약한 상태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 MRO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반대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MRO와 관련된 부분에서 호재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거림과 기간주정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더라도 그 기간주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장기적인 반대세가 진행될 수 있고요. 1봉상의 주가는 이렇게 장기 행보세인데 주봉상, 월봉상의 주가도 장기 대바닥입니다. 대바닥권이고 이제 바닥을 탈출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좀 긴 호불을 가지고 간다면 결국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 보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기계 비롯해서 재건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오션 중장기적인 반등 기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자,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높아서 변동성이 엄청 크죠. 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현대 에버다임도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우크라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전에도 우크라나 재건주와 관련된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런 경력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크라나 테마주로 분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한 업체들이 콘크리트 펌프트럭, 여러분도 공사 현장 가시게 되면 트럭에서 굉장히 긴 관을 통해서 시멘트를 붓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딱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우크라나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되면 정말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어테치먼트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종목분들이 우크라나 진출하면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나 휴전이 본격적으로 금물살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죠. 푸틴이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지금 마지막 땅 따먹기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전향적인 어떤 협상 의지까지 내비친 점을 감안하고 또 유럽연합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전쟁은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우크라나 국민들 절반 이상도 이제는 땅을 좀 주더라도 전쟁은 좀 그만하자,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종전 관련주들은 최근에 올랐던 난광토건이라든가 내지는 산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종전 관련주 시세가 터질 때는 시대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파동을 신경 쓰지 말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 정도는 발을 담가 놓고 기다려 보는, 굳이 단타를 치지 않더라도 잡아놓고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요. 우크라나 재건 시장 규모가 무려 1,050조, 아무리 작게 잡아도 700조, 많게는 1,050조, 1,000조 이상의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수혜주들의 반등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언급드렸듯이 굉장히 변덕성이 커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길게 끌어놨습니다. 제가 길게 끌어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나 재건 관련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급등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이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변덕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거야, 말 거야, 재건하는 거야, 말 거야 이런 우려감대로 계속해서 변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게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잔파동 신경 쓰지 말고 이 잔파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모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나 언급드렸듯이 비중 자체를 많이 하지 마시고 부담이 좀 덜 가는 정도로 소량 정도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오늘 저가 9,460원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밀릴 때로 인간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1만 2,500원, 손절가 8,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인 목표가 1만 2,500원입니다. 잔파동이 흔들리지 않되 비중은 무겁지 않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방송 해주셨죠? 저희 스케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무료방송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도 마감 후에 장, 무료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언급드렸던 부분들, 우프나나 재건주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중장기조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 종목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 검색, 유튜브에 한교수 검색하시고요. 자, 오늘 무료방송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주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교수 검색하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